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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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이렇게 살려주시고 지옥 보내지 않고 정말 다 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만 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영광. 알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1장 18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곳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가로대 다위세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인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오늘 성탄절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 탕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한 거죠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이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왔는지 누가복음 1장에 26절 우리 26절에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집에 양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컬을이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볼라 수퇴하지 못하던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까 마태복음에는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게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퇴됐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리리 나사렘 동네에 가가지고 다위세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그 처녀에게 그렇죠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렇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이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네가 수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위세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구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있으리까 그쵸 그쵸 아가씨인데 그쵸 천사가 대답하여 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여가지고 이렇게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이제 너를 덮어서 그렇게 인퇴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더니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이라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돼 주의 계집종의원이 말씀대로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정말 처녀가 잉태했다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옛날 시대도 그랬듯이 지금은 지금도 좀 흉이 되는데 아가씨가 임신했다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는 만약 그랬다면 돌에 맞아서 율법이 하면 돌에 맞아서 가늠을 했으니까 또 요셉과 정원을 했는데 그쵸 외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서 끌고 가서 그쵸 우리 예수님 당시에 알잖아요 막 간음앗도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내가 만약에 그런 시대면 무섭잖아요 그쵸 아마 고민을 막 했을 것 같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그쵸 안 돼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나는 이제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떡해요 저 남자랑 결혼도 못하고 죽잖아요 어떡해요 막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마리아에게 정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런 중대한 정말 사명을 줬을 때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소다 예수님이시다 그럴 때 정말 그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이 달린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지만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순종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그것이 발각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데 또 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맞바꿔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명을 맡기시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을 주실 때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주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그냥 귀한 정말 그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셔야만 많은 백성들을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정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소 말며마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구원을 얼마나 귀중한 그렇죠 그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며마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치 마리아가 그렇게 순정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내가 작은 미랄이 땅에 들어가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 사명을 부어주셨을 때 정말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리 크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서 그것을 순정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니다 이렇게 순정한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바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때 그 어떠한 사명을 맡길지라도 그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순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순정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보겠는데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보니까 이제 18절에 아까 그 마리아가 그 가브레일 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니게 임하셔서 이렇게 마리아가 순정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인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왔고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의 나심이 일어났네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까 자세히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인퇴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남편 요셉이 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요셉이 순정하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대 그것을 까벌기지 않고 그 마리아가 외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외도했구나 근데 그 마리아를 숨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만히 묻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문내지 않고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한 거야 끊고자 파혼을 하려고 그만히 소문내지 않고 그 마리아가 다치지 않게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대 다위세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막 생각하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결혼을 약혼을 했는데 임신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것을 가만히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그죠?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대 다위세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감사하게도 요셉에게 그렇게 게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술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술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보라 천사가 잉탈 아들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의 일을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름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그 아들을 낳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친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슨 말아 성령으로 인퇴된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동친치하는 요셉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가 안전하게 예수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을 다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까 우리 문수가 간증하는 것도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든 어떤 말씀으로든 다 개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도 저도 예수님이 오신다 마주 준비해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나 예수님 마주 준비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준비시키고 정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아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순종하고 요셉도 순종함으로 말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속인 거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를레임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인퇴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포에 싸서 이렇게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를레임이랑 호적하러 다 올라오니까 다 만 원 다 찬 거야 여관들이 그러니까 구유에 우리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찬양도 있고 마구간에 구유 있잖아요 말이 먹는 말 밥그릇 거기 구유에다가 강포에 싸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구유에 마다들라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정말 낙고 천한 곳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라한 그 낙고 천한 초라한 왕으로 진짜 막 이 땅에서도 막 왕으로 막 이렇게 높은 직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낙고 천한 그 마리아와 그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또 마구간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아들라 마들라 강포에 싸서 구해두었으니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렇게 천군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저희를 도로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천사가 막 천군 천사가 그쵸 막 저희를 도로 비추니까 막 크게 무서워했어요 그쵸 그럴 때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원하라 오늘날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아멘 영광 알릴루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원하노라 기쁨의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원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원하노라 오늘날 다위세 동네에 너희로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굿 뉴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치욕하지 않고 또 마귀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도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이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영원토록 끌려다니다가 재만 짓고 지옥 같은 그런 암흑 같은 세상에 살다가 마귀에 재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 같은 나를 나를 구원하고자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적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리러 오신다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아까 우리 문수 휴고금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핵이 떨어질 때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핵이 떨어져서 자기가 아 나는 회개가 안 돼서 이제 죽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런 꿈만 두 번이나 꿨는데 정말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다 보면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간증하잖아요 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문수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서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그 회개 너가 회개치 않으면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핵이 떨어질 때 넌 죽을 수밖에 없다 회개치 않아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건 뭐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회개하라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 하늘이 전도사님에게도 그때 대활란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쵸? 그 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들림 준비하라고 대활란에 남지 말라고 예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말씀으로 너는 지옥에 간다 왜 그렇겠어요? 너 그대로 살면 너는 지옥 가니까 얼른 회개하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마주 준비를 할 수 있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휴거 받을 수 있게 들림 받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시간들을 막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체하고 있는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게 해 주려고 얼마 전에 하늘이가 저한테 막 예언을 해 줬어요 제가 정말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 예수님 예수님 막 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예수님 보고 싶은 거야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데 정말 이게 그림자와 같은 거야 영으로 이렇게 보고 영으로 대화하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진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은 거야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막 이게 너무 소망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저 신영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정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런 게 관심이 가져지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기다려지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다려지니까 하루속히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막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해 오시나 내년에 오시나 막 알아보니까 뭐 결론은 그거야 아무도 모른다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때와 그 시는 정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제가 아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직접 그게 가장 빠르지 그래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예수님 언제 와요 저 신형이가 예수님하고 너무 미치도록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은데 저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요 눈과 눈을 맞대고 막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하고 같이 손도 잡고 막 대화도 나누고 싶고 막 사랑하니까 응? 같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는 거야 아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는구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정말 기뻐하는구나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별로 안 기뻐해요 막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렇게 천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곧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시라 그렇게 할 때 막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거 얼마나 기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여기 시모온과 안나도 나와요 누가 보금에 그 시모온도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할 때 그 게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게시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악이 예수를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시모온이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막 고대하고 바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용이가 너무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빨리 와주세요 신용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만져지지도 않고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맞대고 예수님 손 좀 잡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에서 손잡고 다니고 싶어요 막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언제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막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막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어떤 생각했냐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편 단심에 정말 하나님의 일편 단심에 정말 내가 이 믿음 꼭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잘 감당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리라 성계에 보면 그 기름뚱불을 준비하고 그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 기름뚱불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날을 고대했던 것처럼 아 나도 그 성령에 조금만하게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그 찬양 있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서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항하신 하염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 찬양 가사가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거기 3절에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그 찬양 가사처럼 그래 예수님 오실날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름뚱불 충만히 성령 충만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실날을 고대하면 기다리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열심히 막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등풀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긴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순정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밖에서 밤에 자기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로 두루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 청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11절에 오늘날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우리 아멘 아멘 알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합시다 알렐루야 아멘 천사가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기쁨의 그 기쁨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목자들한테 천사가 막 주의 영광이 막 비추면서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정말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지금 그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하 주요 도와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만약 내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지금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천사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바로 그리스도 주신이라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했는데 축하해 드릴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어 그리스도 주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도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시옵소서 신용이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쁘게 하고 기다릴게요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끝까지 내가 순종하고 살게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지 마세요 아직 안 돼요 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오시면 전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핵정장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시간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을 주셨기에 우리 하늘이가 변화됐고 이 시간을 주셨기에 우리 문수가 변화됐고 이 시간을 주셨기에 저가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에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12시 땅 되면 오시는데 이렇게 다시 12시 되려고 하니까 다시 5분 전으로 또 12시 되려니까 또 5분 전으로 자꾸 이렇게 늦춰진다잖아 왜 다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만약에 몇 년 전에 오셨으면 우리 문수는 못 올라간 거야 몇 년 전에 왔으면 우리 하늘이 못 올라간 거야 몇 년 전에 왔으면 다 못 올라간 거야 만약에 지금 오셨으면 수많은 또 생명들이 못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은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치 말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정말 변하지 말고 정말 변치 말고 믿읍시다 더 이전보다 더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더 성화되어 있자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그것이 예수님 오실날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때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폿을 입고 막 멸류감도 쓰고 정말 주님 왔을 때 막 아바지 하고 이렇게 푹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푹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 하고서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끝까지 변치 말고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해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13절에 호련이 허단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성하여 가로대 허단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성하여 가로대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를렘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그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억이 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루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성하며 돌아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또 이렇게 순종을 하고 또 요셉이 순종을 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황금과 유양과 또 몰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리아가 되고 또 요셉이 되고 이 동방박사들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도 정말 충성하는 충성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멘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심원과 안나 선지자처럼 예수님 오신 걸 환영해 드리고 예수님 정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막 축복을 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을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다시 오신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꿈같잖아요 다시 오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과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예수 그리스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예수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어느 때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때 도적같이 내가 온다고 했는데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순종해 드립시다 기쁘게 해드립시다 매 순간 예수님께 기쁨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순종해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정말 또 많은 영혼들이 준비시키려고 그러시고 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더 빛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시간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영광 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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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신영이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자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 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 모두가 구원 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 정말 고원 고자 이 땅에 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루속히 오셔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등부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 저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준비 안 된 사람들도 빨리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빨리 준비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도 남지 않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쓰실 때 그 사람들 돕는 자로 우리를 쓰실 때 정말 마리아와 같이 정말 요셉과 같이 순종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을 돕는 자로 우리를 쓰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 또한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자 준비시키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 일꾼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많은 자들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신부들이 거룩한 신부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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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